사랑이 뭐길래 나를 배태우나 바라만 보아도 스며들듯한 그 모습이 나는 좋아 이 사람이 마지막 남자겠지 믿고 싶은 여자 여자만을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희루야락 남기고 갔나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뭐길래 보고싶어 흥겨우나 홀로 있는 방이 너무나 싫어 외로워서 안정말 싫어 사랑뒤에 남는건 눈물인데 왜이렇게 마음이 설레일까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뭐길래 희루야락 남기고 갔나 이 사람이 마지막 남자겠지 이 사람이 마지막 남자겠지 이 사람이 마지막 남자겠지 믿고 싶은 여자 여자만을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